안녕하세요. 이대일 유원 서영권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특히나 제가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할 텐데 금태족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기초부터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시간 찾아볼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라고 하는 것은요. 1강부터 꾸준하게 들어야 많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그런 확인이 계속 지속되어야 많이 여러분들이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 강의와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실전 매매에 대한 방법과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 하단 자막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단의 QR코드를 살펴보시면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1002로 입력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QR코드 스캔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접속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또 장중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레 공개 방송을 통해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털 사이트에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시간이죠. 신대가 투자 입법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1강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의 이해와 응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볼 텐데요. 사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갖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주식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도 캔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고 실전에서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끔 강의를 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 책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식 서적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신청을 해보실 텐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쭉 한번 훑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동 평균선도 있을 거고 다양한 보조지표, 굉장히 복잡한 수식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캔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강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응용까지 특히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좀 배워나가 보시는 흐름들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꼭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미국식 차트바와 일본식 봉차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봤던 부분들이죠.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면 미국식 차트, 바차트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의 흐름들, 특히나 해외 투자는 요즘 많이 하고 계시죠. 애플이라든가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실 때 차트를 보시면 상승선 양봉과 하락선 은봉이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들과 약간의 차이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냐. 미국식 바차트는 우선 모양도 다르긴 합니다만 상승에서 파란색을 사용하고요. 하락에서 붉은색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간혹 사이트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상승선 양봉이 연두색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색은 아니다. 붉은색은 하락세를 뜻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식 봉차트를 활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일본에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양봉은 상승을 나타내고 상승을 나타내고 은봉은 하락을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캔들의 몸통이 그 가격이 움직임을 나타낸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시가 자리,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저가로 장중에 움직였다가 고가까지 움직였다가 종가로 마감이 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은봉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하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가가 출발이 됐고 고가를 형성했다가 저가로 내려갔다가 종가로 마무리되는. 즉 그러면서 꼬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식 차트도 똑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사실 미국 홈페이지에서도 살펴보면 미국식 차트도 이렇게 캔들 차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과 몸통을 채워놨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보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보셔야 될 것은 색깔이 좀 다르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HTS에서 요새는 해외 증시도 지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MTS나 HT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HTS를 사용할 때는 똑같이 일본식 봉차트로 보기 쉽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흐름들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가 미국 사이트에서 캡쳐를 해온 자료인데요. AAPL이라고 써 있죠. 애플의 주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상승 자리가 나왔던 자리에서 보면 빨간색이 아니라 연두색으로 표현이 된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락 자리가 나왔던 자리에서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흐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헷갈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 보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왜 떨어졌는데 빨간색이지? 이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횡단이 들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미국 사이트에서 캡쳐를 해왔지만 똑같이 캔들 형태로 아까 전에 미국식 차트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통이 칠해져 있는 부분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색깔만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너무나도 익숙한 화면이죠.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하락을 할 때는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은봉식 캔들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을 할 때는 양봉식 캔들, 즉 붉은색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밥 먹듯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라든가 이 차트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이제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또 일목근형표, 볼링저 밴드, 파라볼릭 해가지고 이렇게 찍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는 이 캔들의 형태와 움직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전에서 매매를 할 때도 저는 다른 보조지표보다도 캔들의 움직임만큼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지금 예시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확실하게 좀 부분이 되시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양봉이니까 아까 전에 상승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은봉이니까 하락이라는 것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그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하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표현이 되거나 그날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봉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게 양봉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상승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 기준으로 상승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 시작가입니다. 시작가. 시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작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그날 거래가 예를 들어서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로 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하기도 싫은 하락이긴 한데 마이너스 20%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시가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0%에 찍히겠죠. 그 다음에 25%까지 빠졌다가 고가로 5%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5%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 결국에는 종가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의 퍼센테이지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날 마이너스 10%로 마감됐다라고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런데 캔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가보다는 즉 시가는 마이너스 20%였지만 10%로 마감했잖아요. 마이너스 10%로 마감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플러스 10%가 오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양봉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혹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양봉인가요? 왜 은봉인가요? 하락했는데 상승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봉을 비교를 해보면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가가 예를 들어서 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기분 좋게 25%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25%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상하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15%의 종가가 결정됐고 그다음에 10%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가가 25% 상승 출발을 했고 상하가까지 갔다가 10%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 15%로 마감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10%가 떨어졌지만 시작가 기준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종가가 15%니까 플러스 15%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차이만 제대로 알고 계시고 만약에 시가가 0%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시가가 0%면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양봉과 은봉이 결정되는 것은 플러스 몇 퍼센트고 마이너스 몇 퍼센트가 아니라 시작가가 얼마에 출발했고 그 가격에서 올라갔으면 양봉 그 가격에서 하락을 했으면 은봉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거를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흐름들이 됐죠. 여기서 캔들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일봉 기준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것을 일봉으로도 보고 주봉으로도 보고 월봉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기준에서 일봉으로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식각의 결정이 됐고 장중에 움직이다가 저점을 찍고 고점을 터치하고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일봉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주봉 캔들이다라고 한다면 일봉 차트를 보면 7개의 차트가 이런 5개의 차트가 이런 변동성을 보이게 될 거고요. 월봉이다 하면 주봉으로 보면 4개의 차트, 그렇죠? 그다음에 일봉이면 20개의 차트의 움직임을 하나의 캔들로 표현을 해놨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의 플로팅을 하나의 캔들로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보조지표보다 캔들, 캔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써 있죠. 양봉과 은봉의 구분은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시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초강의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기초에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으로서 매매가 필요한 부분들까지 이 신대가를 통해서 서용원 전문가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부분들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장중에 시황이라든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을 들어오시면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방송 시청하고 싶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밑에 자막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단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QR코드가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문자를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낼 번호는요. 샵 3772번을 통해서 제 이름 세 글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 서용원 입력하셔서 바로 문자를 보내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를 통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URL을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강의 다시 보기와 장중에 실시간 피드백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흐름들을 살펴보면요. 이제는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제가 패턴을 여러 가지로 나눠봤는데 많이 나누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나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 이 색깔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움직임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이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역망치형, 십자형, 이걸 일명 돛지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의 이름, 이 정도는 알지만 이렇게 외우고 있지도 않습니다. 외우고 있지 않고 이 캔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역망치형 한번 볼 수 있겠죠. 역망치형이라는 이름이 망치를 거꾸로 눕혀놓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역망치형이라고 해요. 우리 마블 영화 중에 토르가 있죠. 토르가 이렇게 망치가 박혀 있을 때 딱 그 모양인데 이거 너무 크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역망치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가가 형성이 됐고 저가가 형성이 됐는가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망치형의 패턴을 보시면 시가와 저가가 동일해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한 번도 장 시작하고 밀려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차트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시가부터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날 장중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이 어느 정도 시가보다는 좀 눌렸다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가 내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해서 아래 꼬리를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쭉 펼쳐서 보시면 생각보다 아래 꼬리와 윗 꼬리가 발생하는 패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망치형 패턴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시가와 저가가 동일선상에 놓여있다라는 것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장중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가를 형성하고 이렇게 끝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종가와 고가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것이 뜻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힘이죠. 힘. 힘이 좋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꼬리가 이렇게 없고 그렇죠? 이렇게 없고 그냥 이렇게 캔들 몸통만 있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0%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날 15%가 됐든 어쨌든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러면 한 번도 아래 꼬리도 없고 윗 꼬리도 없이 딱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한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바로 주가가 올라가서 그날 종가로 끝나는 경우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쭉 올라가서 올라갈 수 있고 이거는 분봉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꼬리가 없는 경우들은 장대양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역망치형과 장대양봉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렇게 캔들이 짧고 이렇게 꼬리가 긴 경우에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몸통이 꼬리를 넘어서는 흐름들의 사이즈가 나오고 거의 뭐 지금 두 배 정도 되고 있죠. 두 배 이상 한 다섯 배인데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역망치형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정말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 역망치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물론 악재가 너무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주가가 이 중심 가격을 깨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망치형만 따로 검색을 해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시는 트레이더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캔들의 형태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십자형 캔들, 일명 도찌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십자형 캔들은요. 시가와 종가가 동일선상에 놓여있어요. 아까 전에 시가와 저가가 동일선상에 놓여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가와 종가가 동일선상에 놓여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보셨듯이 자, 보시면은 여기서 보셨듯이 우리 캔들을 딱 보면 이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여러분 되시면 실전에 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가와 종가가 여기 같다는 건 어떻게 출발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될 수겠죠. 저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동일선상이 이렇게 종가로 형성이 되는 캔들 물론 이게 반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추측해보는 바로는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시가와 종가, 고가, 저가를 예측하는 데는 활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십자형 도치캔들이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 힘이 팽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팽팽하다 이렇게 써도 되나요? 팽팽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저가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주가 이게 장중한 때는 어떤 현상을 보였겠어요?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기 이전에는 시가보다 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에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의 은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 누군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락을 하니까 거기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네? 라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막 유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올라갔는데 그렇죠?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의미가 발생을 해요? 이 정도 가격이 올라오니까 너무 비싸. 그렇죠? 이제는 팔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캔들들도 전부 가격을 까먹으면서 시가와 종가가 팽팽하게 맞선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힘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캔들이기도 하는데요. 왜? 변곡점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마디, 즉 쉬어가는 흐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하락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돛지형 캔들이죠? 보시면 여기서 돛지형 캔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돛지형 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색깔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돛지형 십자형 캔들은 색깔이 중요하기보다도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시면 어떤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돛지형 캔들을 그려놓으니까 그때부터 망치형 캔들이 나오죠. 그렇죠?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변곡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즉,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사이에서 돛지형 캔들을 보였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힘이 팽팽하게 맞섰다라는 거예요. 저점에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팽팽하게 맞섰다라면 물론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돛지형 캔들이 나오고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악재를 만났다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악재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기술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변곡점을 그려놓는 캔들이 돛지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단에서 나타나는 돛지형 캔들은 상승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항상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싸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여기서 이렇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무서워서 못 사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십자형 캔들이 어디서 발생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반대의 패턴입니다. 상승 흐름들이 나오면서 십자형 캔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힘을 다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십자형 캔들이 딱 만들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는 하락 전환에 대한 시그널, 그렇죠? 하락 전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하락 전환이 됐을 때에 전의 캔들 모양이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역망치형 캔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역망치형은 힘이 강한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몸통이 꼬리보다 훨씬 길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 캔들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몸통이 캔들보다 짧아요. 윗꼬리보다 짧아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팔고자 하는 수급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형 캔들을 그렸다라는 것은 여기서 저점 매수에도 어느 정도 들어왔지만 어제의 영향을 받아 여기도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을 보실 때는 하나의 캔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전후의 캔들, 특히나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전 방향성의 캔들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대부분의 캔들의 모양의 형태를 추측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 더 쉽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둘 다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죠.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은봉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양봉으로 생각해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교수형입니다. 교수형이 왜 교수형이냐라고 하면 이게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형 제도에 교수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다 해서 교수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시가와 고가와 종가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막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저가를 찍고 그다음에 다 시끄러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려놨다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건 잘못 판단한 거죠. 왜? 여기서 저점에서 싸다라는 인식이 들어오면서 재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판 사람들은 장중에는 어떻겠어요? 장중에는 어떤 모양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은봉이었겠죠. 이렇게 장대 은봉 같은 모양이었겠죠. 그런데 서서히 이게 이렇게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수형도 은봉이긴 하나 양봉도 교수형이라고 해요. 은봉이긴 하나 힘이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단에 이런 패턴이 나타나 준다거나 또는 상승 중에 상승 중에 이렇게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점 상한가를 가다가 죄송합니다. 빨간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통 여러분들 주식이 200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 종목 정도는 이렇게 갑자기 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점 상한가가 뭐냐면 출발하자마자 30%로 끝나는 거예요. 30%, 30%, 30%. 여러분들 꼭 상한가를 이런 상한가를 잡으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좀 비싸네? 라고 하면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생긴 꼬리가 발생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털렸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털렸다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매도가 됐다가 그죠? 그런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은봉이 나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팔았어. 그런데 이 세력이 다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날 주가가 또 날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형 상승 중에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패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서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좋겠죠. 아, 저점에서 이제는 비싸다라는 인식보다는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부각되면서 나타나 주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형, 다음 망치형을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죠? 종가가, 교수형하고 거의 비슷한데 종가가 조금 더 힘이 떨어졌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망치형 패턴의 흐름들도 상당히 좋아하라 합니다. 왜냐?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전의 모습들을 보셨을 때 역망치형이라는 패턴을 보셨어요. 이렇게 몸통이 긴 역망치형이 발생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장대양봉이 나왔네요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상승할 때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졌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면서 파동을 그려나가는데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망치형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이거는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라 생각되는 사람이 많이 팔았지만 그보다도 아직도 싸다라는 매수세가 유입됐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랫고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망치형이 됐든 교수형이 됐든 아랫고리가 길면 길수록 이 시장의 힘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윗고리가 길면 길수록 저항대가 크다. 즉 하락의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캔들을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그런 논리를 수렴해 나가면서 기억을 해나가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망치형 캔들이죠.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 꼬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영망치형 캔들의 장대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났어요. 이럴 때 다음 날 주가가 추가 상승의 여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안 끼지니까. 다음 날도 어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영망치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략을 할 때 공략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되잖아요. 다음에 제가 매수 타이밍, 이 캔들을 보고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 캔들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해요.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데 주식을 매수할 때는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패턴의 흐름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다음 강의를 통해서 또 들으시면 되니까 이번 기초 강의를 잘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 아는 상태에서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부분들을 이제 총 종합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캔들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캔들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꼬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보통 주식 책을 보시면 주식 서적들을 보시면 대부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모두가 들으면 아, 그렇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나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 캔들을 우리 아까 배운 데를 응용을 해서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시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자리가 저가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고가의 흐름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종가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은봉이라면 여기가 종가고, 그렇죠? 여기가 시가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몸통도 중요하지만 이 꼬리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캔들을 가지고 우리가 장중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떨어졌겠죠. 떨어지던, 올라갔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갔다가 고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끝나는 패턴을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꼬리도 굉장히 얇아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그 장중에 움직였던 플로팅 자리예요. 여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자리, 아래 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수익이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손실, 즉 매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서 주가가 처음에 떨어졌지만 아까 전에도 살펴놨듯이 이렇게 아래 꼬리가 발생한 것은 싸다라는 인식이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누군가는 매도를 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은봉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무서우니까 매도를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아래 꼬리가 달아졌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더 강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라고 내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종가가 여기죠? 종가가 여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봅시다. 여기서 보압권에 출발해가지고 5%에 마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1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그렇죠? 마이너스 5%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은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서 1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가가 여기서 마무리됐다면 여기서 산 사람은 플러스 10%의 수익이 될 거예요. 그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은 플러스 7%, 여기서는 6%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산 사람은 그날 5%의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 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사람은 0%에서 10%의 수익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위에서 흐름들을 살펴보면 여기서 산 사람은 플러스 10%일 때 산 거잖아요. 그런데 종가가 플러스 5%로 마감을 했으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마이너스 5%, 그렇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 밑에 산 사람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손실과 매물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래 꼬리가 뜻하는 바는 수익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윗꼬리가 길면, 그렇죠? 윗꼬리가 길면 매물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 그렇죠? 아래 꼬리가 길면 그만큼 매수세의 강도가 강하다라는 것을 인지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주가를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15%에 사가지고 상한가를 가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러면 여기서 손실을 봐버리죠. 그래서 주식을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은봉 아래 꼬리가 없을 때 매수를 하는 거고, 매도를 할 때는 윗꼬리가 없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사실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 체계 살펴보면 한 장 또는 반 장 정도만 나옵니다. 특히나 이 하나의 캔들을 분석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 하나의 캔들이 모든 것을 다 그림자, 족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번에는 이제 적산병, 즉 양봉이 세 번을 연달아서 나오는 패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힘의 강도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산병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여력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적산병이 발생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장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은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적산병이 발생했다. 그럼 은봉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용을 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발생했네. 다음날 매수.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상승인태형이라고 하죠. 이게 왜 상승인태형이냐면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매물대, 즉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 하락세, 즉 매도세가 강했던 자리인데 이거를 넘어서는 매수세가 이루어졌고 덮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안에 파고들었다라고 해서 잉태형이라고 합니다. 이 장대양봉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잉태형에 따라서 이 매물을 소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강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상승인태형이 나온 장대양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돛지형 캔들이 나오면 이 돛지형 캔들의 아래꼬리를 공략해서 이렇게 추가 상승을 노려서 매매를 하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에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 장악형. 이거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 준 거예요. 그렇죠?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면서 추가 상승 여력을 만들어 줬다. 특히나 이렇게 이 책에서 보면 이게 상승 장악하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이게 장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승 패턴에 하단과 상단의 중심 가격을 그어놓고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한 물량이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물을 소화하면 여기서도 이제는 저점 매수세. 그렇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량이 다 소화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눌림목이 나올 때 N자 파동을 그리는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나가시면 이 상승 장악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장악형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반대로죠. 흑산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락 시그널을 나타내는 경우죠. 왜냐하면 여기서 시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잠깐 올라간 테스트나 마감하고 이렇게 떨어졌죠. 통일해요. 동일하게. 여기서 처음에 시가가 나왔으니까 이만큼 양봉이 나왔겠죠. 그런데 여기에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재차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차 떨어지는 모습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흑산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발생하기보다도 실전에서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몸통을 잡아먹으면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하락세가 나올 때는 급격하게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면 손절맨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자리도 필요할 거고요. 또는 분할 매수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또 이런 종목을 보고 신규 매수 자리를 잡으셔야 될 텐데 이런 신규 매수 자리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단에서 돛지형 캔들이 확인됐을 때. 그렇죠? 돛지형 캔들이 확인됐을 때 십자형 캔들. 그러면 이 하락 멈춤 자리가 발생하는 경우고 이때 만약에 내가 놓쳤다. 그러면 이거를 넘어가는 상승, 잉태형 패턴이 나와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중심 가격 하락의 분할 매수 자리. 이렇게 응용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그래, 흑산병은 하락세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흑산병은 하락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나는 이미 이만큼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흑산병을 내가 눈으로 봤다, 내 종목을. 그 얘기는 이미 나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전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응용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상승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또 어떻게 나타나 주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된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흑산병의 패턴이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흑운영이라고 볼 수 있죠. 흑운영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장대양봉이 나오면 이 조정국면을 이용해서 매수를 합니다. 단, 중심 가격을 한번 그어놓고 그 자리까지 분할 매수를 해보셔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올라갔겠죠. 처음에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시가 자리가 여기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어떤 패턴을 예측해 볼 수 있냐면 이 상승장악형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장중에는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다 받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시가 자리에서 바로 쏟아져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 가격이 이탈됐을 때는 당연히 손절매를 좀 하고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제가 손절매를 말씀드리는 거는 손절매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단기 매매 패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매매는 오히려 이런 데서 분할 매수를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적 분석에 단기 매매만 해당된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겠고 이런 흑운영은 추가 하락의 여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더 나오면 아까 어떻게 된 게 흑산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자리는 십자형 돗지 그다음에 장악형 나오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왜냐하면 여기에 또 저항을 말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돗지형 캔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패턴이 중요하고 항상 패턴을 볼 때는 이게 흑운영이구나 하락세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배워봤어요. 오늘을 하나를 쭉 한 글로 정리를 해본 부분인데요. 첫 번째 캔들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과 끝이다. 주가의 움직임을 그대로 적족을 남긴 것이 캔들이고 그것을 선으로 남겨서 5일 평균을 나눈 게 5일 평균선, 이동 평균선, 21평균선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캔들이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캔들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나중에 볼린저밴드, 파라볼릭, RSI,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피보 차트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지 이거를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캔들만 파도 저는 실전 매매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미가 아니라 지장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단기간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활용한다. 단타로 캔들의 활용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외우기보다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해드렸던 거죠. 외우기보다는 꼬리의 형태를 보고 내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냥 딱 보면 그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것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 강의를 반복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같은 캔들이라도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상승 자리에서 돗지형 캔들, 하락 자리에서 돗지형 캔들. 특히나 이 돗지형 십자형 캔들이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은봉이 나온, 이렇게 석별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나온 경우는 역망치형이라도 하죠. 이런 경우는 하락에서 나왔을 때도 안 좋고 상승이 나왔을 때도 안 좋은 거긴 해요. 그렇지만 십자형 돗지 캔들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꼭 명심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캔들 분석 외에 뉴스, 실적, 모멘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활용을 해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캔들 분석을 했다고 해서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내일 바로 실전에 적용을 하신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캔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좀 쉬우셨을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거를 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리와인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에 노란톡 참여방이 나오고 있죠.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참여코드 1001을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다시 보기와 여러분 장중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제가 피드백을 드릴 거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는데 수요일과 그다음에 목요일 저녁 8시 밑에 하단에 나오죠. 서용원의 수익이 빈다는 밤에 무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요. 전환사체 비밀 세력 심리를 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10월 20일 아침 8시 30분은 장주 공개 방송. 10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는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줄이니 탈출 방법과 금태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일 이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